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프리티 시청자님들 이렇게 더위가 심하고 코로나도 막 자꾸 자꾸 델타 변이로 인해서 늘어나고 하니까 좀 약간 늘어지는 경향이 있네요. 여러분 여러분도 좀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요. 오늘은 제가 다름이 아니고요. 행복한 꽃구리새서 협찬을 받았어요. 9개 3종 세트인데요. 이렇게 상자에서 언박싱을 해서 이렇게 진열을 해놨습니다. 아직 포장은 뜯질 않았어요. 포장을 뜯으면서 3개씩 3개씩 묶여있거든요. 9개 이거는 이름이 여밈 세트예요. 여밈 여밈 세트인데 이거는 그동안의 행복한 꽃구리새 그 화분들은 굉장히 하사하고 꽃무늬가 많고 그런 거였다면은 이것도 약간 꽃무늬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약간 좀 점잖고 도자기스럽고 약간 럭셔리하다고 할까요? 그런 여밈 세트예요. 이거는 이제 3개당 3만 5천 원이고요. 근데 지금 3개당 3세트가 있습니다. 높이대로 이렇게 3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높이대로 한번 풀러보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택배 가능하고요. 행복한 꽃구리새서 택배를 해드립니다. 푸른색 도자기 같은 거네요. 네 이거는 길이가 여밈 세트는 여기 너비가 13cm고 높이는 10cm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거는 푸른색보다 더 고급지네요. 요거예요. 요거는 약간 저거는 약간 블루 진한 블루색이고 요거는 약간 그레이 진한 그레이 색이에요. 요것도 굉장히 고급지죠? 도자기 같아요. 요것도 굉장히 그 통기성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고급져요. 길이는 13cm에 높이는 10cm 요거는 10cm에다가 여기 13cm 길이가 넓어가지고 이렇게 창같은 거 심으면 예쁠 것 같아요. 요것도 그린색인데 연한 그린색 예쁩니다. 요것도 아주 고급져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크기 요거는 너비가 10cm고 높이가 12cm라고 해요. 요것도 이제 색깔은 저기 앞에 거랑 똑같아요. 진한 그레이 색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처음에 봤던 블루 진한 블루색 푸른색 군청색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말로는 네 요것도 너비가 10cm 높이가 12cm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 그린색 그린색이에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3개 3개 이렇게 얕은 거 3개 35,000원 요것도 중간 거 3개도 35,000원 이고요. 요렇게 굉장히 고급져요. 그리고 색감도 고급지고 생긴 것도 좀 특이하게 생겼죠. 특이하게 잘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높은 거 3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푸른색 그리고 높이가 좀 높아요. 높이가 높이가 14cm 여기 너비가 10cm 높이가 14cm 조금 높아요. 요거는 목대가 있는 조금 목대가 있고 뭐 축축 늘어지는 거라든지 목대가 있는 그런 높은 그런 것들을 심으면 될 것 같아요. 높이가 14cm 너비가 10cm 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그레이색 색깔은 다 3가지가 다 똑같아요. 크기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요것도 요렇게 3가지 있고요. 그레이색, 그린색 요것도 그린색 요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모두 다 이렇게 그동안에는 화려한 색이었다면 요번에는 좀 이렇게 좀 약간 톤이 가라앉는 그런 럭셔리한 아주 도자기풍의 그런 아이들이에요. 3개 잘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아 뒤에 3개 35,000원 중간 것도 35,000원 3종 세트 앞에 것도 35,000원 다시 예쁘게 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요렇게 밑에서 위로 본 그런 모습이고요. 아 네 자세히 보면 더욱더 이쁩니다. 요게 이제 3종 세트 3종 세트가 35,000원 씩이고요. 요거는 이제 행복한 꽃그릇에서 택배도 가능하구요. 그리고 한 세트당 35,000원에 하니까 요거는 좀 소장용으로 고급지고 럭셔리해서 한번쯤은 네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그동안에 이제 이벤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요번에는 제가 예쁜 아이들 심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보여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여밈 세트 9개가 이제 이렇게 한 세트가 되겠죠. 한 세트당 35,000원씩 네 9만원 10만원 10만 5천원이네요. 다 합쳐서 요거 이렇게 한 세트 구입해서 집에다 소장해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네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거는 탐이 나네요. 그동안에 이벤트를 많이 했는데 물론 그동안 것도 제가 갖고 싶었던게 많았지만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싶어서 다 나눔을 했는데요. 요번 거는 제가 요거를 예쁜 다육이 사가지고 예쁘게 심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밈 세트 네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은요. 행복한 꽃그릇 그 밴드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이것뿐이 아니라 정말 요즘에 보면은 제가 들어가보면요. 너무 화사하고 예쁜 꽃무늬, 장미꽃무늬, 국화꽃무늬, 해바라기무늬 등 여러가지 막 화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것들 구경하시고 맘에 드신거 있으시면 행복한 꽃그릇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가성비 좋은 예쁜 화분들을 구경하시고 맘에 드시면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요. 다음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